넌 내가 안 보이지? 나도 지금은 네가 안 보이네. 그치만 우리 봄엔 꼭 만나자. 누구랑 얘기해? 왜 혼잣말을 하냐? 심지어 회환이 아무것도 없구먼. 뭐 흑이랑 얘기했어? 에이 아무것도 없긴. 저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데. 그리고 이름 모를 미생물이랑 세균들에 열심히 살고 있을걸? 예쁜 꽃 하나 더 크고 있을 거고. 꽃? 무슨 꽃? 뭐 그건 네가 맞춰봐. 우리 봄에 꼭 만나자고 했으니까 봄꽃일 거고. 봄꽃이 뭐가 있더라. 아니다. 무슨 꽃 폈는지 봄에 와서 내가 직접 볼게. 나 그 사람이랑 한 달만 만나보려고. 그 사람 미련 안 갖게 잘 보내주고 싶어. 잘했네. 미안한 게 되게 많아. 받은 것도 너무 많고. 내 인생에 붙여진 그 사람 꼬리표도 잘 떼내고 싶고.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싶어.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푼다기보다 흐트러진 나 자신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. 아는데? 법정 스님이? 근데 웬일이야? 약속 있어 왔어. 상대방이 여기서 보자는데? 아니 뭐 영업 시간도 아닌데 누구랑 네 맘대로 약속을.